아멘 하나님이 최고 영광받으시는 귀한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우상은 내가 되거나 또 다른 것이 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스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삼 치를 위하여 수행받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인도받기 위해서 와서 여러분은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될 겁니다 오늘 내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천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임하시길 추구합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언약 붙잡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잡은 언약대로 선포한 고백한 대로 성취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보면 서미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션이 칠망대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화공 끝나고 늦은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칠망대 표를 가지고 암송하면서 앞에서 발표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후대들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칠망대 이 기도를 대충한 거를 마음도 안고 집중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데도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중요성을 알게 하고 또 시작하고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칠망대 그 언약 그대로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 시공과 이삼질 축복 여러분의 생명에 영혼에 삶에 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 이스라엘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동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자이면 여러분과 가는 곳마다 행복 전달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섯 현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섯 현장에 행복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 개인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언약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으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만의 축복 또 다섯 가지 확신 또 오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남을 책으로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에 완전히 천지개백한 그런 축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메이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발판으로 만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계속 사단이 틈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최고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과 교회의 이 만남 최고로 축복으로 여러분 만드는 축복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최고의 축복의 센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트홈 이거를 넘어서 최고의 가정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속아줄 수 있지만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고 축복하는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학업이 미래와 빛의 경제 그런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샘근원의 축복에 그 업이 되시길 추구합니다 원약 잡고 그 현장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업의 주인인 내가 주인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부탁하고 의지하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업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흉년의 때 더 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와 상관없이 빛의 축복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업이 되시길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거점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 그런 지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게 다이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종 베들렘 사람 이세 아들 다 가정도 축복 지역도 축복 하나님도 영광받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받는 현장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너희를 위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자 이 도피성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인간이 원인을 제공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신처로 도피성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양 놓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해결책 이거를 기도적으로 붙잡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먼지 털어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드러나니까 지금 연예인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구속까지 되는 거죠 세상 법은 어떻게든지 죄를 찾아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지었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율법적이라면 정제하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으로 넘친다면 그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기도하면서 사는 길을 서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단의 소가 첫 번째 사단의 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하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기도응답받고 누리다 보니까 그 형 가인이 시기하여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수연 하는 거죠 그 시기하여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줘서 죽음을 면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도 한 주간 양심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저한테 저한테 보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버틴다면 이게 문제가 될 건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주보다 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복음 속으로 나아가니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네피림으로 완전히 영육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방주 언약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완전히 멸절 유익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유월적 어린 양의 피 언약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로 갔지만 애국을 완전히 정복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노예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 길을 그때그때마다 주십니다 이 정도 하면 참 인간도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늘 불신앙 하다 보니까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로 하여금 노빼물 만들어서 쳐올리라 했습니다 노빼물 쳐다본 적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부지중에 살인한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빠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부지중에 살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또 나와 상관없이 조상이 우상승배하다 보니까 그런 대물림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부지중에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중에 우리는 태어나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수와 20장 3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부지중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죄 자범죄 초상의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부지중에 원죄 자범 초상의 죄 가운데 빠진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에 붙잡혀서 죽음에 완전히 죽음을 사로잡은 자 사단에 완전히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살만하면 재앙이 옵니다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 보복자 완전히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보복자 이 사단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성으로 도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여섯 군데 중심지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세 군데씩 세 군데씩 여섯 군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여섯 군데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피하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계시록 3장 20절처럼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단에 또 운명에 또 재앙에 붙잡혀 있는 우리 빨리 도피성 대신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신 그리스도께 빨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구합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양심을 떠나서 빨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사는 그리스도 이 도피성으로 우리는 빨리 들어갑니다 그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사정을 말하면서 그 성읍의 한 곳에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느냐 그 당시 대제세상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선행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종교 철학도 중요하지만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리는 가정과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 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래서 늘 피해 보복자의 두려움이 있는 그런 현장에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현장에는 운명에 또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빨리 가장 피하기 합당한 장소에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그 영혼들이 빨리 와서 피할 가까운 현장에 현장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고 직장이 도피성이 되어지고 여러분 지역이 바로 지교회가 도피성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큰 기적도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거를 그 뒤에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한 말, 어린아이가 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열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도피성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기가 활짝 열려시길 추구합니다 그리고 과거가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현재 지금 무기력한 분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 이대로 가면 우리는 불신자의 종로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바꾸시길 추구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다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학업과 업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업은, 여러분의 탤란트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 말씀사역자, 캠프 인도자로 계속해서 쓰임 받는 그런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의 청군천사가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자녀까지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자녀를 놓고 하나님 정말 이 두피성 언약 안에서 책으로 복음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고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책으로 축복받는 이래 쓰임 받게 될 우리 손을 잡고 또 손을 머리에 얹고 같이 서로 축복기도 1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의 행복자의 언약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이 인만을 누리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가정을 미션홈으로 업을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만큼 또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사람 살리는 망대세운 일에 우리 부모가 자녀가 후대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리는 도피성 하나님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용케 하는 자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시대 흉년의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그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두 선두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금, 토, 일, 시대 세 가지 틀에 하나의 2, 3, 7, 5점 종족 살리는 귀한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게 두 선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누구든 언제든 무엇 때문이든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된 해방되게 하옵소서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살리고 힘주는 행복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부부, 부모, 자녀, 이웃, 가문, 붙여준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언약 놓치고 실수와 무너짐과 죄에도 그리스도의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을 오직 일성 재창조로 미래를 세계보고마 작품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뭐를?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아멘 그 당시 누가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항상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으로 가는 곳마다 예배인도자, 말씀사액자 되길 추건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하시면서